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30만 명에 육박하며 가요계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룹 스테이시 멤버 윤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측은 윤희 전날 선제적으로 실시한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곧바로 PCR 검사를 진행했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희 백신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로 현재 특별한 증상은 없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재택치료 중이다. 소속사 측은 윤희 제외한 스테이시 멤버들은 PCR 검사 결과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고 현재 특별한 증상은 없다고 전했다. 스테이시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추가 확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멤버들의 컨디션을 관찰 중이다. 소속사는 당사는 아티스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윤희 치료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테이시는 이번 활동으로 음악방송 5관왕 달성에 성공했다. 1위를 한 스테이시는 엠카운트다운에서 1위를 하게 돼 정말 기쁘다. 모두 수윗 덕분이다. 늘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1위를 한 스테이시는 엠카운트다운에서 2위를 기억ere다. 3위를 한 스테이시는 엠카운트다운에서 1위에 더욱끄덕을 향해 놓는 Google 안전을 위해 약속적으로 조치하는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